유비야, 내가 좀 짓궂이. 당연하지. 내가 왜 외숙모랑 닮았어? 이유를 좀 설명해줘. 정당한 이유를 세 개 설명하면 내가 진짜 외숙모를 할게. 내가 외숙모를 할게. 당연하지. 세 가지. 세 가지. 첫 번째. 첫 번째. 네 얼굴. 두 번째, 네 행동. 세 번째, 네 말투. 자, 따윈아. 많은 부분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내일 당장, 아니. 우리가 귀국하고 나서 바로 호적 정리하자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